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기분이 좋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볼 텐데요.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친다, 이렇게 얼굴을 스친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평이하게 It's good to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It's good to,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 거니까 뭔가를 느끼는 게 좋겠죠. 그래서 It's good to feel the, 그 다음에 바닷바람이니까 Sea breeze 라고 하겠습니다. 뭐 sea wind 라고 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It's good to feel the sea breeze, 그 다음에 얼굴을 스친다는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묘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얼굴에 바람이 스치는 거니까 On my fac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feel the sea breeze on my face. 내 얼굴에 바닷바람을 느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과 비슷한 그런 영어 문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고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치사 against를 적절히 쓰는 거예요. 자, 이 전치사 against는 뭐뭐에 반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전치사로 잘 쓰이죠. 그래서 against my will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의사와 반대되게 어떤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fight against 뭐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이라든지 빈곤 같은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반하거나 맞서는 모습을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가 얼굴에 이렇게 스친다라고 할 때 그것도 결국 따져보면은 얼굴에 맞대어서, 얼굴에 맞서서 뭔가가 스치는 거지만 생각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gainst라는 전치사의 쓰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against를 써서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feel the sea breeze. 그 다음에 얼굴을 스치는 거니까 blowing against my fac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blowing against my face가 얼굴을 스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blow는 바람이 부는 거고 against가 맞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전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gainst를 뭐뭐에 거스르거나 반하는 의미로만 기억하면 떠올리기 좀 어려운 문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학창 시절에 이런 문장 배운 적 있을 거예요. 벽에 기대다 라고 할 때 leaning against the wall 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벽 위에 이렇게 기대는 거니까 몸을 언을 쓸 것 같지만, 언을 써도 틀리진 않지만 against the wall 라고 하고요. 제가 즐겨 쓰는 롱맨 영영사전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 sound of the rain drumming against my window. 빗소리가 drumming against. 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럴 경우에도 against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There was a ladder propped up against the wall. 벽에 사다리를 넘어지지 않게 prop up. 이렇게 기대어 놓은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gainst라는 전치사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가 창문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벽에 기댄다든지 바랏바람이 얼굴을 스친다든지 우리말로 이런 상황을 영어로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